글로벌 라이브 2부 KMF 반기 금융안전보고서도 그렇고 무시무시한 얘기들을 많이 써놨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요즘 왜 이렇게 겁을 주나 싶은데 먼저 제가 가장 궁금한 것들 하나씩 여쭤보면서 말씀을 좀 이어볼까 합니다. 경기 둔화되는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도 계속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연준은 이제 출구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금리 정상화를 한다고 하는데 이 테이퍼링, 이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된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에서요? 테이퍼링이 반영은 됐는데요. 일단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이제 11월달 FMC에서 테이퍼링 발표할 것이다. 알고 있는데 그게 약간 좀 저는 좀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는 속도가 약간은 빠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속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2014년도에 테이퍼링 경험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보다 속도가 좀 두 배로 빨라요. 약간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2014년도에 테이퍼링 했을 때 괜찮았으니까 시장이 이번에도 괜찮을 것이야라고 접근하기에 약간의 속도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결국은 테이퍼링이 왜 합니까? 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림 한번 제가 정리를 했는데 지금 좀 차트가 복잡합니다. 저희가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 번에 적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이제 공급망 교란 하나만 가지고 인플레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망 교란 때문에 또 재고가 부족하고 수요에 못 맞춰주고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만 그거 말고도 지금 소비자들의 기대인플레 심리가 막 올라요. 그다음에 집값이 계속 오르죠. 그런 요인들 때문에 지금 사실 인플레 상황이 생각보다 좀 복잡하다는 것이고 그게 이제 결국은 어떤 걸 시사해 주냐면 테이퍼링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 큰 시차 없이 따라올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사실은 좀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 궁금한 게 테이퍼링을 하는 이번이 어떻게 보면 두 번째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테이퍼링을 실시했었을 때의 그때의 경제적인 상황과 지금은 좀 다르니까 그때랑 비교해서 속도를 무조건 논의할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떠세요? 지금 경기 측면은 조금 다르긴 한데요. 지금 최근에 경기 지표들이 약간은 흔들리기 시작을 했죠. 사실 2014년도에 테이퍼링 시작할 때는 경제 지표들이 그렇게 흔들리고 있었던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잘 보세요. 2014년도에 테이퍼링을 했을 때는 10월에 테이퍼링이 끝났습니다. 끝날 시점에 경기가 고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경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죠. 사실은 그때 금리 인상이 바로 못 따라왔어요.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미 고점 시그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테이퍼링이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속도가 두 배니까 약간 부담이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해했습니다. 그때랑 또 지금은 그런 차이가 있었군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하나부터 여쭤볼게요. 인플레이션 상황을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는 이게 어떤 요인 때문에 유발됐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요인은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공급망, 교란 여파가 크죠. 그것 때문에 지금 특히 연말 소비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월마트나 이런 소매업체들은 지금 재고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일단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땡겨오려고 하다 보니까 막 배가 없어요. 그래서 또 이제 배를 빌리는 과정에서 운임이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한 상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임금이 막 올라가거든요. 노동력이 또 부족하니까. 그런 요인들이 다 겹쳐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공급망, 교란 여파 외에도 집값은 또 별도로 오르고 있어요. 집값이. 집값이 오르고 또 임대료가 올라가고 있죠. 그게 사실은 미국 소비자 물가에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중이 워낙 크거든요.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실질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또다시 그게 기대 인플레이션을 형성했고 그래서 그것이 다시 또 물가를 올리는 선순환 구조를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악순환 구조를. 악순환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화시키는 게 무엇보다 우선순위겠어요. 기대 인플레이션을 사실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은 사실 말로만 했어요. 맞아요. 기대 인플레 일시적이다. 이런 거 아니다. 금방 괜찮아진다. 일시적이다. 막 그랬었는데 한 2주 전에 말이 바뀌었죠. 맞아요. 그 전주에 9월에 FMC가 있었고 약간 인플레에 대한 톤이 달라졌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 파월 의장이 나와서 인플레 기대 심리가 더 올라가면 우리는 금리 인상 속도를 더 높여야 돼. 물론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그런 식의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까지는 계속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라는 말만 했지만 조금 더 솔직하게 이제 코멘트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말로만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한계에 대한 인식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지금 테이퍼링도 조만간 시행하고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불확실성도 계속 남아있는 거죠. 지금은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연준이 물가가 오른다라고 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든 선의의 거짓말을 통해서 물가가 안 오르나 보다 하는 행태를 유도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본인들도 이제 감당할 수준이 아니니까 솔직히 이실 짓고 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내년도에는 진짜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인플레 생기는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그 수준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레벨이 핵심이에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얘기해왔거든요. 꺾였다 꺾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꺾였잖아요. 안 꺾였죠. 그런데 연말 소비 시즌이 다가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재고 부족하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안 꺾입니다. 연말까지도.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인플레 궤적이 바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딱 보시면 나와 있지만 일단 올해 연말 내년 초까지는 되게 높은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어떤 시나리오이든지 간에. 그런데 또 하나 똑같은 것은 내년 2, 4분기가 되면요. 일단 다 떨어지긴 합니다. 그건 왜 그렇죠? 일단은 기저효과가 너무 커요. 기저효과 더. 될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떨어지는데 어디까지 떨어지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가 2% 잖아요. 그렇죠. 2%까지 떨어지느냐 내년 하반기에. 아니고 내년 하반기에도 2% 달성이 쉽지 않다. 3%, 2.5% 이런 식으로. 3%? 아무튼 2%가 달성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년 하반기에.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좀 복잡한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봤을 때. 저희는 2%까지 내려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은요. 사실 그렇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 보면 금리를 조금 더 빨리 올릴 수 있고. 사실 이런 어떤 불편한 상황이 아직은 좀 남아있다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당장 연말 연초에는 되게 높은 인플레가 조금 더 유지가 된다. 이걸 일단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 국면에서 연준이 출구 전략을 조금 더 속도를 내는 거 아닌가. 이런 약간의 시장의 불안감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조금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준 위원이 외부적으로는 물가가 안정적이다, 일시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들 스스로 앞으로의 물가의 향배를 바탕으로 금리의 변화를 점도표에서 표시를 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점도표의 내용은 스토리는 어떻게 전개됐었나요? 그동안 올해 FOMC가 지금까지 몇 번 남았습니까? 12월 하고. 12월 남아있고, 11월 남아있고, 두 번 남아있죠. 그러니까 총 6번의 FOMC가 있었어요. 1년 8번 하니까. 그런데 점도표는 3번 했습니다. 발표됐습니다. 369, 그다음에 12월에 또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약간 제가 그림을 정리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약간 좀 복잡한데. 크게 3개 정리했어요. 일단은 기준금리 전망치가 보시다시피 3월, 6월, 9월 달로 가면서 높아졌다. 얘기 나오죠? 일단 높아졌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높아지는데 실업률은 더 낮아진 건 없어요. 실업률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경기가 타이트해지는 거잖아요. 과열로 가는 거니까. 그런데 실업률 전망치는 더 낮아지지 않았고요. 인플레 전망치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3월, 6월, 9월 달로 갈 때 연준에서 한 번도 인플레가 일시적이지 않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네요. 그런데 하지만 내부적으로 전망들은 계속 인플레가 올라가는 쪽으로 전망치.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립서비스로 계속 대응하던 시점에 있어서 조금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이것이 지난 9월 달 FMC하고 그 이후에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조금 읽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그런 불안감이 11월 달 출구 전략도 시행하고 12월 달에 또 점도표 나올 때 약간은 더 유지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약간의 불안감이 최근에 달러 강세에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아직 금리가 본격적으로 인상된 것도 아닌데 벌써 달러 강세가 돌아서면 이제 나중에 금리 인상되고 나면 환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선반영된 겁니까? 선반영 됐습니다. 선반영된 부분이 맞기는 해요. 일단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완전히 반영했어. 이런 말들은 드릴 수가 없고요. 그냥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가 되면 오히려 이제 테이퍼링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 달러는 더 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약간 좀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제 그때 또 상황이 금리 상황이 중요하죠. 인플레 상황 이런 것들이. 어쨌든 지금은 1200원 수준까지 가면서 내년도에 연준의 출구 전략의 일부를 상당 부분 반영해 놓은 상황이다. 이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연말까지는 인플레 상황이 그렇게 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달러는 조금 더 강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 투자를 할 때 있어서는 환율 여건은 괜찮다. 물론 이제 외국인이 한국을 투자할 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편안하지 않죠. 외국인 요새 채권 투자가들도 좀 많이 나가거든요. 국내에서. 약간 그런 불편한 요소들은 있습니다만 한국 입장에서는. 해외 투자할 때는 그래도 약간 유리한 조건에 계속 있습니다. 많은 개도국 중앙은행도 달러 강세를 많이 예측하는 것 같아요. 지난 분기 때도 개도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대거 매입을 미리 10% 이상 해놨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의 기조가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더 선도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달러 강세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국 통화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선도적인 액션인 것 같아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금리, 테이퍼링, 그것으로 인한 환율 변화 이것들이 막 꿈틀꿈틀 되고 있는데요.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팀장님께서 고견 한번 들려주시죠. 지금 좀 어렵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어떻게 보면 쉽게 벌던 국면은 일단은 지났습니다. 그게 9월달 미국 증시가 조정받으면서 그런 상황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말 증시는 약간 조심스럽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스럽다는 얘기가 증시가 되게 하락세로 바뀌었어. 베어마켓이야.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아직은 그럴 시점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대 수익이 좀 제한된다. 왜냐하면 우리 잘 알다시피 미국 주식시장이 비싸다고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전문적으로 얘기해서 PER이 20배가 넘어가고 그래서 좀 비싸지 않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아무리 비싸도 기업들이 돈을 버는 것이 되게 모멘텀이 좋으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둔화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기업들이 돈 버는 속도가 좀 떨어지겠죠. 그 상황에서 또 연준은 이제 덜 도와줄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굳이 내가 비싼 주식을 내가 무리해서 사야 돼?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그렇게 세게는 못 올라간다고 봅니다. 일단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대 수익을 낮춰야 된다. 그리고 되게 소형 테마가 되게 순환매가 좀 활발할 것 같아요. 소형 테마. 그러니까 움직임이 좀 있다 이런 거요? 그렇죠. 이것저것 막 갈아다니. 최근에 유행했던 게 뭡니까? 최근에. 최근에 9월 달에 주가 떨어질 때요. 미국 소형주 안 떨어졌어요. 예를 들면. 왜냐하면 유동성 여건이 나쁘지 않은데 지수 조정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대형주 플레이를 못하겠다. 그래서 소형주 플레이를 좀 했죠. 실제로 해외 아이비들이 소형주 콜드를 좀 했었어요. 그 당시에. 한국 얘기 아니고 미국에서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또 방금 전에 우리 열심히 테슬라 얘기 했지 않았습니까? 테슬라가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한 요인이 바로 비트코인 가격 계속 올라가는 것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우리 이제 비트코인을 살 때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해치지 않느냐. 옛날에 금 샀던 것처럼 70년대 금 샀던 것처럼 지금은 비트코인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비트코인 많이 가지고 자본 이득 많이 가져간 테슬라. 모르니까 괜찮다. 이런 플레이가 또 있었던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또 에너지 가격 급등하니까 에너지 기업들 주식이 되게 좋았죠. 지금까지. 금리 관련해서 금융주도 조금 괜찮았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소형 테마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냐고 봅니다. 그리고 또 투자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세요. 이렇게 방향성을 읽기가 너무 어려운 혼조세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두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배당 성향이 높은 주식에 좀 홀드하고 있는 걸 권한다. 이런 전략도 있는데 없고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물론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어마켓으로 가는 상황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단 말이에요. 최소. 그런 상황에서 배당주는 당연히 그만큼의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주는 거니까. 그런 맥락에서 저희는 리츠도 계속 권유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리츠도 일종의 배당주, 부동산 대체 투자 이런 컨셉이니까 그렇게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츠 같은 경우는 분명히 배당에 포커스를 두신 말씀이긴 하지만 좀 전에 저도 말씀드렸던 IMF 반기 금융안전보고서를 봤더니 선진국의 부동산 가격이 20% 이상 하락할 것이다라고 우려를 던지기도 했더라고요. 우리 팀장님께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은 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중국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잘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 쪽은 대단히 걱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그냥 좀 관리되는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좀 큰 기회는 좀 없다. 약간 이 정도의 느낌인 거고요. 미국은 저희가 봤을 때 금리 수준을 배제하고 나면 좀 비싸요. 그런데 금리가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만큼을. 그러니까 문제는 현재 금리 수준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앞으로 좀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지금 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상황을 우리 FRB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최대한 금리 인상 속도를 늦게 가져가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복잡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 상황이 아주 단순하지는 않기 때문에 과거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연준이 내가 원하지 않는 속도로 혹시 올리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약간의 불편한 인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경고가 이제 AMF에서 약간 보수적인 시각으로 아직은 아니지만 좀 약간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겁줬다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연준은 연준 상황으로 놔두고 우리 같은 개인들이 투자를 할 때는 이런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을 때는 뭐니뭐니 해도 그 기업의 실적에만 포커스를 두는 게 낫겠죠?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닝 시즌이 이제 다가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전망을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어닝 시즌이 과연 팬데믹 이후에 반복됐던 상황을 또 보여줄 것인가. 반복됐던 상황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서프라이즈요?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그냥 바로 말씀드릴 겁니다. 네.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사실은 되게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어닝 시즌 시작되기 전에 증시가 조정받고 어닝 시즌 되면 서프라이즈 보여주면서 올라가고 이것이 지금 몇 분기째 계속 반복됐었어요.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도 보시면 시즌 시작하기 전에 9월에 조정받았잖아요. 네. 되게 일단 비슷한 모양새입니다. 그렇네요. 네. 그런데 서프라이즈 이번에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좀 가능성을 약간 낮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왜냐하면 비용 부담이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각종 비용 부담. 네. 앞서 쭉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또는 임금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들의 이익 마진이 썩 그렇게 양호하지 않았을 수 있다. 또는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설령 잘 방어했을지라도 기업들이 4, 4분기나 이렇게 가이던스 줄 때 조금 보수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번에는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어닝 시즌이 주가를 좀 밀어올리는 강도는 조금 덜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뭔가 서프라이즈가 날 것 같아서 주가가 곧바로 반응한다. 전체 지수 관점에서 그렇게 보지 마시고 어쨌든 그 안에서도 뭔가 방어력을 보여주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마진 방어력을. 그런 쪽을 갖다가 저희가 좀 잘 선별해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증권사들에서도 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쪽 주식들을 갖다가 아마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시나리오는 가능할까요? 이게 예측 가능한지 저도 잘 몰라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부품이라든가 기초 원자재 수급이 안 돼서 사겠다는 사람은 있는데 주질 못해가지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안 일어난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소비자들의 발주라는 것은 결국 어느 순간인가 그냥 딱 뭐라고 할까요? 발현이 될 텐데 그러면 이번 분기에는 매출이 별로 두각을 못 나타냈지만 내년 1, 4분기, 2, 4분기에는 그 밀린 것까지 공급 차질이 풀리면 확 올라가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차질이 잘 풀리면 확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 전망치가 저희는 약간 좀 떨어지는 것이 되게 깔끔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저희 예상과 달리 훨씬 더 낙관적으로 인플레가 확 떨어져요. 그런데 인플레가 확 떨어지기 위한 조건이 뭡니까? 공급이 망, 교란 상태가 빨리 해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망, 교란 상태가 빨리 해소되면 빨리 해소될수록 인플레이션도 빨리 안정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기업들은 매출도 잘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걱정하는 인플레 상황도 그냥 빨리 해소되고 그러면 이제 바텀업에서도 실적이 좋은 기업도 많을 수 있지만 매크로 관점에서 보면은 별로 큰 걱정거리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급망, 교란. 그게 크네요. 이 상황이 정말 얼마나 빨리 해소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결국은 모든 것이 사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 맞아요. 얼마 전에 우리 팀장님께서 발표하셨던 내용 봤더니 슬로우 플레이션이라는 제목이 달려져 있더라고요. 저도 아주 흥미로웠는데 슬로우 플레이션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는지 우리 청취자들에게 한번 공유해주시죠. 슬로우 플레이션 제가 만든 말은 아닙니다. 사실은 해외에서 쓰고 있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스태그 플레이션, 스태그 플레이션의 스태그는 경제가 침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침체는 아니고, 대신에 우리 슬로우 다운, 경기 둔화 있지 않습니까? 경기 둔화와 높은 인플레가 만난 상황. 그래서 슬로우 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쓰면 말이 되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쓴 말이고, 저는 그냥 그대로 갖다 쓴 말, 쓴 거죠. 아니 이런 해외에서 적재적소에 가장 이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시사 용어가 있는데 그걸 갖다 쓰셨으면 그게 최고인 거죠. 그냥 열심히 서치하다 보니. 슬로우 플레이션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안 우리 3%에서도 스태그 플레이션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감논을박하는 코너들을 몇 개 만들어드렸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장의 뷰를 좀 전달해드리려고. 그 감논을박의 결과가 결국 한 단어로 제가 보기에는 슬로우 플레이션으로 설명하면 딱 맞는 건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걸 못 찾았네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이렇게 3% 나와서 또 많은 말씀 주셨는데 지금 투자자분들이 좀 걱정도 많으세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시죠. 조금 재미없다는 톤으로 제가 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베어마켓으로 바로 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마시고 일단은 투자 규모라든지 투자 기간에 있어서는 조금 약간 탄력적으로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고 탄력적으로 좀 대응하시면서 약간 이제 조금 시간을 갖는 그런 투자 전략이 지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어두침침한 거시경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정리해 주셨던 우리 박희찬 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3부에서는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호석 본부장님 모시고 어떻게 보면 미국 주식의 지난주 좋았던 흐름 이번 주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 다행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